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블레이드 앤 소설이에서 장풍으로 던전을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장풍! 잠깐만 일단 마법은 이걸로 하고 갑시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키가 잘 기억이 안나거든요 이거 좋을까 닿나? 장풍! 안 닿네 어 장풍! 장풍! 내 파일 어딘가? 장풍! 안돼 안돼잖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마법이 있었네 장풍! 가시고 저기요 일어나 세요 장풍전 속에 자쿯! 오씨 내 팔 아니 이게 건전지가 건전지가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니까 아 장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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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죽어 장풍 손바닥 장풍 손바닥 임마 손바닥 장풍 임마 누가 자꾸 날아오는데 너도 장풍의 맛을 보고 싶은 것이냐 장풍 잘 가시고 던전 여기죠 길 장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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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좀 죽었나 어휴 그냥 목이 꺾여서 그냥 가셨는데 어휴 징그러 어휴 이거 말고 이게 무기 위치가 잘못됐어 여기 옅다 놓고 이리 옅다 놓아야 돼요 되죠 갑시다 무너라 장풍 장풍 목이 좀 달랑달랑 하시네 장풍 장풍 이거 장풍 되게 센데 어 이분도 좀 목이 달랑달랑 하시네 어휴 장풍 어휴 내 팔 내 팔 내놔요 허허 아 지금 마나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물리적 장풍 갑니다 물리장풍 장풍 장풍 어휴 내 팔 아니 배터리가 왜 이러지 건전지가 자꾸 말썽이네 장풍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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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내가 사실 다른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지금 장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008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휴 여기 왜 이렇게 높아 창풍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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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요 내 팔 돌려줘요 간다 어휴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창풍 아이 제발 창풍 아이 지금 만화 부족하다 만화 좀 채우고 아이 친구들 능지 싫어합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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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면 되잖아 그쵸 아아 아이야 뭐야 돌덩이를 던져 자 아이씨 아이씨 어휴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휴 저저저 잠깐만 잠깐만 저 꼈어요 꼈다고 어 내 팔 내 팔 내놓으세요 진짜 대환장 파티네 어휴 나 꼈는데 잠깐만 진짜로 아 잠깐만 아 됐고 뭐야 아니 이거 말고 아니 저기 저기 잠깐만 창풍 아니 왜 이래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도망쳐 창풍 창풍 물리적 창풍 가자 창풍 아니 이게 팔이 자꾸 늘어나요 내 팔 저주가 걸렸어 왼팔에 제 왼팔에 흡염령이 있습니다 창풍 창풍 오우 뭐야 팔 뭐야 저거 저기요 저기요 비켜 마 임마 오 야야 나 죽어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 나 죽어 어어 어어 어 지금 어어 어어 어 저기요 이게 팔 안 돌아와 이거 아휴 진짜 바꿔야겠다 배터리 아휴 아 이렇게 제 안에 흑염룡을 없애면서 저주가 풀렸어요. 저주가 아니라 사실 축복이 아니었을까 장풍! 어우 이분, 어우, 이분, 어우, 오른팔, 어우, 꼈어 그냥 이 위쪽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멋있게 휴우 하고, 샥! 이렇게 내려가서 장풍! 갑시다 야, 오너라 끝났나, 여기 끝인건 아닌가? 더있나? 장풍! 에이 dulu,,, maison trabajar 아 아 오이씨 장풍 한명 보냈고 장풍 어씨 아 이거 어떻게 써야돼 지금 오오오 장풍 물리장풍 물리장풍 인마 어 물리장풍 어 물리장풍 어 물리장풍 어 물리장풍 어 물리장풍 어 어 이거 팔이 좀 너무 긴데 아 오오오 오 이러면 안되지 오오오 여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죠 장풍 됐구요 안되지 어디야 오늘 감이여 네 아네요 흑염룡이예요 없어졌다고 되겠습니까? 오우씨 야 쟤 쟤 활 쏜다 활 쏜다 야 치사하게 원거리 무기를 써? 여기 저기까지 다 안다는데? 아 이거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냥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희창풍! 됐고 야 나 간다 오씨 뭐야 오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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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창풍! 됐고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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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야 되나? 나 올라가는 방법 모르는데 설마 아이씨 아니 왜 이렇게 좀 어우씨 흐어! 어우 좋아요 올라갔고 장풍! 물리장풍 임마 물리장풍 임마 물리장풍 임마 자 여기 것인가 아닌데?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쵸? 나 기 잘못 온거 아냐? 설마 절로 올라가라곤 하지 않겠지? 설마 아 여기 오 씹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!! 오.. 그러면 안되죠绿 열면 안 되지요? 오오오오오오.. 이야하! 올라왔죠? 아무것도 없잖아. 아 여기 아니잖아. 여기가? 여긴가요? 여기네. 길이 여긴 해. 아 시끄러워 인마 시끄럽네 이거 시끄러워 시끄러워 오우 여기 내려가니끼리 아 여기 마지막이네 여기서 이제 그 전투가 또 일어나죠 한바탕 장풍 오오오 장풍 아씨 물리장풍 물리장풍 가자 물리장풍 물리장풍 잠깐만 도망 도망가 도망가 장풍 장풍 물리장풍 인마 어 물리장풍 어 물리장풍 어 아 좀 죽어 인마 어씨 어 너도 쓰냐 물리장풍 인마 어 물리장풍 어 물리장풍 어 물리장풍 어 물리장풍 어 아 오우 나 죽겠는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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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벽에 서서 물리장풍 인마 어 오 쟤 쟤 쟤 어떻게 살았어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툭 쳐 어떻게 했는데 오쟤 어우 야야야 물리장풍 인마 어 오쟤 야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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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수 없어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 어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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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 약통 어디갔어 큰일났다 큰일났어 오오 어 내 약통 어디갔어 큰일났어요 약통이 없습니다 장풍 인마 어우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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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씨 장풍 per 장풍 아씨 잘 말할ith 장풍 인마 어 장풍 어 아씨 안되겠다 물리장풍 인마 물리장풍 와아 아 uve 어휴 여기까지 겨우 달려 왔습니다 그냥 다 무시하고 달려왔어요 이렇게 달리다가 이렇게 얼 taki 비켜 sci 마 이러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삐셔 임마 다 벗고 그러고 짱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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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만 사람이 체력이 좋아야 돼 그래서 언제 이렇게 계속 36개 주랭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짱풍! 짱풍! 어이씨 큰일났다 물리장풍 이마! 물리장풍! 물리장풍! 달려달려 짱풍! 오오오오오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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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? 어? 어? 아니 마구 달려가고 있었는데 여기가 마지막이었네? 흐흐흫 당황했네요 좋아요 여기가 더 이제 조금 구조물이 많으니까 약간 싸우기 좋은거 같은데 짱풍! 임마 뭐야지? 짱풍! 어? 물리장풍! 물리장풍! 물리장.. 물리 물리리리리리리리리 오오오 오오ー 짱풍! 오우씨 짱풍! 물리장풍 임마의 어윱, 물리장풍 짱풍! 아이씨 제발 좀 깨자 이제 어우씨 마나 부족한데 와 어우씨 뭐야 뒤에서 큰일났다 지금 또 체력 부족하거든요 여기서 꺼 납사비 체력으로 한번 채우고 창풍 창풍 뭐야 어디서 활 쏘는데 어우씨 뭐야 어휴 창풍 와 날아가는 거 보세요 와 시원하다 어 창풍 각계격파 해야겠다 달려가면서 어휴 이게 생각보다 세요 애들이 왜 길이죠 일로 못 들어오지 그치 이쪽으로 못 오지 창풍 물리장풍 임마 창풍 와라 와라 창풍 창풍 물리장풍 임마 어 뭐야 여기 돼있어 창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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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팔이 왜이러냐면 진짜 이렇게 해야지 달릴 수 있어요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달리기 버튼 창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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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나 아니 아직 남았네 어휴 이거 언제 끝나 창 어우씨 망했다 오오오오 내 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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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야 더 어휴 창풍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창풍 창풍 어휴씨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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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계속 나와 아니 그만 좀 나오세요 아니 무한인가 나 갈대까지 나오나 뭐지 창풍 창풍 어휴 물리장풍 임마 물리장풍 어 물리장풍 어 물리장풍 어 아휴 아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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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끝났다 어휴 끝났어 어휴 창풍 어휴 뭐야 얘 왜 여기있어 이거 끝난거 아닌가 일로 가면 이제 탈출 배가 있겠죠 어 뭐야 창풍 뭐지 여기까지 쫓아왔네 물리장풍 임마 물리장풍 어 여기 길이 아닌가 잠깐만 어휴 여기 길이 아닌가 혹시 별로 안좋은데 별로 안좋은데 아휴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오 오 뭐야 이 친구들 오 여기 그쪽 새로운 길인거 같은데 물리장풍 인마 물리장풍 뭐야 여기 뭐야 길이 또 있어 와 그게 끝이 알려놨던거야 이게 나와야지 진짜 끝이네 아 나는 도대체 방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여기서 각계캐파 좀 하고 가자 오우 팀킬 장풍 인마 너도 장풍 좀 썰줄 알아 난 물리장풍 더 썬단다 도킹 좋아요 흐어 아이씨 망했네 오오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오오씨 아아니 나 지금 배설이 커버 빠졌다고 컨트롤러 컨섬 하다 다와라 이가 어디갔으면 돼 마법 오오오오 어 한대라도 마주면 가죠 오오 한잔 마시고 두잔 마시고 오오씨 오오 너 여기 못 오지? 하 너네 여기 못 오지? 오우씨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치사하게 마법을 쓰네 짱풍 짱풍 오씨 오 장풍 오 이거 왜이렇게 어려워 장풍 하나 먹어주고 물리장풍 인마 물리장풍 올라가서 조집시다 장풍 오너라 장풍 물리장풍 인마 물리장풍 어 어휴 다 끝나가는거 같은데 자 아우씨 아아아 물리장풍 어 물리장풍 어 물리 물리 물리장풍 어 물리장풍 어 됐나요 안되는데 어휴씨 뭐야 진짜 끝인가 없다 어휴 하하 잠깐만 장풍 우와 그냥 피하고 여기서 장풍을 딱 날려주면은 고인이 시원하신가요 예 장풍 어휴 못먹고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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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얼마나 더 나와야 게임이 끝나는거야 와 뭐야 여기 3명이 더 있어 장풍 어휴 아휴 죄송한데 힘들어요 이제 슬슬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장풍 뼈아악 하고 가네요 그냥 어휴 어휴 힘들어 장풍 어휴 그만 이제 그만해 다들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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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이씨 어딨어 또 있어 어휴 힘들어 아 저기도 있네 아 꼈네 내가 빼드릴게 빼드릴게 고맙지 아 아 됐다 저기 문 열리죠 아 절로 가자 어휴 드디어 끝났네 어 아닌데 여기가 아닌가봐요 여기가 길이 아닌가봐요 어휴 여기 죽어 여기 죽는다 여기가 길인것 같네 그쵸 어휴 오 여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여기까지 왔는데 낙사로 죽으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어휴 어휴 다 왔다 와 제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아휴 자 이렇게 브랜소 장풍으로 던전 깨기 완렸네요 어휴 여기 어디야 뭡니까 여기 아 여기 여기 오케이 저기가 집인가 그럼 아 제가 이게 오랜만에 대해 킨거라서 업데이트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아 여기 집이구나 아 좋아요 자 이렇게 브랜소 장풍으로 던전 깨기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타이바이 앞으로 너무 좋아요 좋아요 도움둘 바이바이 엄청 부위보 감사합니다.